41. 피부질환 중 지성의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한선의 기능이 왕성할 때 2. 림프의 역할이 왕성할 때 3. 피지가 계속 많이 분비되어 모난구가 막혔을 때 4. 피지선의 기능이 왕성할 때 정답은 3. 피지가 계속 많이 분비되어 모난구가 막혔을 때 42.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피부 표면에 pH는? 정답은 4. 4.5에서 6.5 43.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만성피부염 2. 홍반 3. 광노화 4. 일광화상 정답은 1. 만성피부염 44. 다음 중 멜라닌 생성저하 물질인 것은? 1. 비타민C 2. 콜라겐 3. 티로신아제 4. 엘라스틴 정답은 1. 비타민C 45. 다음 세포층 가운데 손바닥과 발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1. 과립층 2. 유국층 3. 각질층 4. 투명층 정답은 4. 투명층 46. 피부구조에 있어 기저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 팽윤 2. 세세포 형성 3. 수분방어 4. 면역 정답은 2. 세세포 형성 47. 화장수에 가장 널리 배합되는 알코올 성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프로파놀 2. 부타놀 3. 에탄올 4. 메탄올 정답은 3. 에탄올 48.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원은? 1. UVC 2. SPF 3. WHO 4. FDA 정답은 2. SPF 49. 다은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병소 1. 흉터 2. 비듬 3. 면포 4. 티눈 정답은 3. 면포 50. 피부 표면에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은? 1. 방부제 2. 보습제 3. 유연제 4. 계면활성제 정답은 3. 유연제 51. 2. 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5.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정답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53.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 내용 중 오른 것은? 1. 당의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휴지물 제거 2. 당의 영업소의 강제 폐쇄 집행 3. 당의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4. 당의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정답은 1. 당의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휴지물 제거 54. 다은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영업소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2.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3. 벌금을 부과처분하려 할 때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정답은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55.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8.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 관리해야 하는 자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경찰서장 3. 세무서장 4. 시도지사 정답은 1. 시장 군수 구청장 5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2. 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 정답은 2. 면허정지 60.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 장관 4. 시도지사 정답은 4. 시도지사